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인 대전유성구 출신 이상민 의원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구 한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. 이번 만남에서 한 위원장은 이 의원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요청했고 이 의원은 두 사람이 많은 부분에서 의기투합했다고 밝혀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이 조만간 성사될 걸로 전망됩니다. 한편 이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유성의뢰서 총선 출마를 선언했던 국민의힘 소속 이석봉 전 대전시 부시장이 최근 지역구를 대덕구로 옮기기로 해 이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대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